자아 가자 어디를 뒤로 예? 와 이래도 안 죽어? 어 어딜 가 어디야 대장 속과 너무 느려 오오..오 오,어우..뭐야 뭐야 뭐야 이리와 저기있었어 바로 옆에 깨임마 어 한번더 한번더 이리와 아 블라드 캐나? 이게 뭐야? 자 일단 저기 뭔가 있는거 같애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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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도 누구라고 아이 나도 누구라고 땡큐 아하 좋아 좋아 오케이 총알이 없어요 총알이 총알이 없어요 총알이 제가 애들 다 죽인거 같애 으응 빨리 이게 루팅을 하면 없어지더라 어어어어어어어어 역시 너냐? 자 이야.. 정말 좋네 근데 총알이 없잖아 총알이 부족해 적용적탈 적용적탈 쪼끔 맞았네 어? 뒤로? 야 이거는 다 없어.. 어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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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소린지 모르겠는데 뭔소린지 모르겠는데 죽여야되는건 아니겠지 총을 쏴보거나 어깨치 죄송합니다. 저는 Mrs. Lynne을 찾고있어요 내가, Mrs. Lynne? 아니, 저는, 약간 중국인 여성인 여성이었는데... ...뭔고, 아마... ...뭔고, 저의 그가 그는... 무슨 일이야? ...뭔고, 너의 그는 안전한 방법이 없었죠? ...뭔고, 너의 남자들은, 그의 그는? ...뭔고, 다시 일을 위한 수있게 있다면... ...뭔고, 만약... ...뭔고, 경찰이? ...뭔고, 그를 닫고, 그리고 이걸 닫고 있었으면... 샌디타운이 뭔가 이해가 안가나 지금 테허라... 잘 모르겠는데 또 어디야? 어어어 어디야 어어어 조심해 어디 두명 두명? 야 여기 또 있어? 두명 두명 여기서 여기가 태어 아닌데 태어를 또 잃을 수가 있어? 이상한걸?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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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등장 흐읍 흠으으으으으음 실효성이 없어 가장 청월 아끼면서 맞힐 수 있는 건 이거, 이거 2개같은데 청월? 안 돼 근데, but the fact is Do it, God! I simply can't Why not you ask? Well, I can sum it up for you with one word MORALITY You see my friend, I'll do it You wanna ask me, ask me About what? My finger I'm sorry I didn't It's alright It's as much mystery to me as anyone else Maybe Songbird knows, but he's not talking I'm sorry 아 얘 손가락이 아 오른쪽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잘린건가?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잘린건가? 아무튼 저러네요 야나님 어서오세요 오케이 오디아또 건 자동놈 아이고 젠들끼리 오오오 generations 양양님은 정말로 잘 숨나봐 아니면 선생님들이 자주 그걸 안하거나 숨차를 안돋으시거나 그쵸 어딨어 네 이거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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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가 같이 차서 안된데요 자리가 좋은거라 여기 올라가고싶네 컴퓨터 학교에 컴퓨터가 있나봐요 여기 위에 올라가려면 여기에 올라가려면 어흥 그래요 슬바 돈주었다고? 나 돈주 어 돈고마워 돈주어서 돈줬어요 예 마나 모왕님 와서요 이쪽으로 가는거니? 어흐 더워 아 저격총 총알도 별로 없네 깜빡거리는거 보니까 여덟발이라 여덟발이라 음? 핸드캐는 타랭이구나 끌거이블 으음 음 이쪽으로 가는거 맞지 에 엘리자베스 리얼 필링 포 폴크인 인스타운 필링 라이크 어쩌고 저쩌고 그렇다 저한테는 뭘 했지? 저한테는 뭘 했지? 잘 하긴 얘같은 능력이면은 누구라도 두려워하겠다 얘같은 능력을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모든 체계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죠 터뜨린다 험하게 다니느라 옷이 찢어지고 그랬어요 박혀 걸리잖아 저런 그런 사람은 없다 엘리자비스는 너무 순진해 세상에 반란군이라는게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어도 사람이 모인 이상 좋은 목적으로 갈 수는 없어요 쥐를 먹나 보네 어떤 잔태든 사람이 많아지면 부정부패가 일어나게 마련해지고 저기도 쥐가 있네 왜 왜왜왜왜 아니 내가 뭘 했다고 웃긴 놈들 하지만 그런거에 상관없이 왜왜왜 컴온 컴온 뭐 뭔가 떨어졌는데 자판기를 부셔가지고 먹을 거를 빼내려고 하는거 같은데 여기 오케이 땡큐 빈민가라서 그렇구나 니네들한테 미안하지만 나도 되게 거지라 그냥 식량포대 아 이 식량포대를 이거하면 얘네들을 아 그거 안하고 졸 수 있었나보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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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나쁜 짓 괜히 했어 ㅈ 잘 보고 갈 걸 막 누구나 아파서 저기 구석이 있고 저런게 집인가? 이런게 집으로 쓰이나봐요 지금 그죠? 여기는 예 통 뒤져도 아무것도 없는거 같애 여기 원래 이렇게 보통 통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렇게 하나도 없네 뭐야? 아 저거구나 어 범죄협회의 노동선동과 어 꼬맹이다 바닥까지 긁어서 한번 먹어보려고 하고 있는거야 뭐 조금이라도 쪼가리가 없나 이러면서 노동선.. 뭐 범죄협회의 선동과라는데 저런게 있는거 보면 경찰이 지금 있단 소리지 근처에 있단 소리네 기어? 새기어 모자 날아가는 모자잡기 힐드가 깨지면 이동속도가 빨라집니다? 잠깐만 음.. 음.. 아멘 소리를 찾아봐라 치카드 수학교 represents 어우 야 오 사방에서 쳐 사방에서 치고 있어요 뭐야 어디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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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오오오오 우와우와 저것도 없어야되네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잠깐만 그것도 Discord 할 것 내 편 되나? 퍼렉이 면역이래 퍼렉이 면역이래 오 잉, 어 내가 Talking 해야 되나보다 좋아좋아 사냥 땡큐 하나 부수고 사냥 빨리빨리 14발 남았다 오케이 어 뭐야 뭐야 어디어디 어디야 어디야 어디 기다리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빠빠받이 저 flk 괕관빵 조와 오케이 땡큐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어어어 쏴만 총알&초만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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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오오오오오오. 지금 있는 걸로 저를 죽여야 돼. 자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죽일 수 있을 거야. 어 큰일났네 제발 두발 두발 자 가라 아 부족해요 진짜? 오케이 아 이거 말고 어디야 어디야 거기서 임마 오케이 빨리 다 죽은거 같은데 다 죽은거 같네요 총알이 와 아슬아슬하다 저격은 다 썼어요 저격총알은 이제 하나도 없고 총알이 아슬아슬 안돼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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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있어? 어딘데 뭐 어딘데 저기 있는거 같은데 어디야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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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암호되나? 이거 말고 이게 참 베블른소리 하면 안되지만 이게 참 이거 말고 그거 그걸 주지 오케이 오케이 어디야? 어디야? 빨리빨리빨리 좋아 자 재생져 탄약 열심히 찾고 있다 나도 탄약 부족한거 안다 자꾸 탄약을 찾으래 로켓 자동으로 탄약이 없나? 언제나 나는 먼 게임을 하던 탄약에 쪼들리는거 같애 탄약만 겁나게 찾으러 다녀 내가 막 총을 겁나게 막 쏘나 탄약이 맨날 보자러지 그래도 나름 아껴 쓴다고 아껴 쓰는데 탄약이 없을때 그래서 탄약이 없었다고 아껴 쐈 탄약이 없었다고 아껴 쐈 자 방어를 채우고 방어를 채우고 아니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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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 채우고 헤드를 2방 맞춰야 되나 어 Cir 어디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어 저기네 나와 빨리 어 또 또 또 주마 또 너 이씨 어 어 어 어 어 어 야 지금 너 상달대가 아니다 페틀러트 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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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체력 땡큐 오오 빠바바바밤 오케이 아 또 총을 다 썼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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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거라곤 저격총 아 아 아 아 아 음 아 아 아 또 있는거 같은데? 저기 또 하나 있는데? 어? 됐는데? 됐는데? 됐다. 이쯤 어디였는데? 됐다. 총알이 없어요. 총알이. 또 누구야? 이제. 지금 지금..은..이 총알이 없어 아주 번갈아가면서 그냥 총알이 계속 없지 권총탄이야 남아두는게 권총탄이야 근데 뭐 쓰지도 않는거 어! 열쇠 열쇠! 열쇠! 저기로 분명히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을거야 흠 흠 흠음 얘..너 열쇠 한번 찾아봐 내가 그런거 찾는거 그..특기 아닌가? 여기? 열쇠? 열쇠? 열쇠 그런건 없어 흠흠..흠..흠..흠.. 이건 뭐야? 화장실이야? 화장실에 사물함과 화장실에 사물함과 사악 그게 다 있어 피카초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이쪽으로 한거네 야..이..야.. 이거 엘셉스? 안녕하세요 음..어우..몇개나 쓴거야? 마지막 세개요 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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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찼어요 열쇠가 있을거 같은데 열쇠 없나? 어? 아예 알겠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야되네 충격 청아파는 데 좀 자주 자주 나왔으면 좋겠는데 열쇠가屋 열대요 이게 뭐야 잠금 curtains 불가능아 아 야 여기로 가야되는데 야 근데 내 생각이 그런지 않다 그 여자애가 얘를 눌러버리고 지가 새로운 그걸로 등극할 수도 있어 아니면 지 이익을 위해서 이 반란군들을 이용하거나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보통 사람들이 모으면 거기를 이렇게 지휘하는 거나 아니면 그니까 잠정적인 리더들이 리더 리더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 리더들은 자세한 거는 보통 안 알려주죠 이해할 만하게만 목적을 위해서만 말하고 탑원 별다른 게 없어요 이거 땡큐 오우 이거? 랩 그니까 아 이케 손님 바로 잘 해봐요 조사 막 돌아가니까 뭐가 많아 지금 다 리피터나 버스트건은 뭐야? 리피터하고 좀 틀린건가? 가자 버스트건 버스트건은 뭐야? 리피터하고 좀 틀린건가? 버스트건 세발씩 나가네 자 잠시 자 자 자 자 자 자